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신이 어떤 착각과 혼미한 끝자락에 있는 그런 애기 엄마 데려왔어요. 봅시다. 제목 20대 나이에 아기를 낳으니까 30대 40대 늙고 못생긴 애기 엄마들이 제가 부러운지 질투를 너무 심하게 해요. 이러다 결국 글 지우고 도망갔어요. 언제? 애기 엄마들 혹시 20대 젊고 예쁜 애기 엄마 보면 질투하고 그러나요? 이런 말하면 재수 오지게 없게 들리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목에 나온 그 20대 젊고 예쁜 엄마가 바로 접니다. 그냥 제 착각이라고요? 그래요. 그게 편하면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여하튼 제 나이 26살. 작년에 아기를 낳았어요. 서로가 좋아서 혼인신고 먼저 하고 또 아기도 빨리 낳고 싶어서 양가 부모님들이 아는 상태에서 낳은 거니까 사고친 거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하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쓴 이유는 실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오지게 많이 들었거든요. 성형 같은 거 당연히 안 했고요. 근데 키는 좀 작아요. 156 정도. 그래도 이렇게 막 견제당할 정도로 예쁘다고는 생각 안 하고 또 자세한 스펙까지 쓸 이유도 없는데 만약 제가 키까지 크고 되게 화려했다면 좀 덜 만만해 보였을까 하는 마음은 들어요. 여하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바로 오늘이죠. 어떤 백화점 수요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때 저희 남편이 자리에 앉아 분유를 먹이고 저는 앉을 곳이 없어서 그냥 아기 의자 뒤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다 물 뚜껑이 바닥에 굴러떨어졌고 어떤 아기 엄마 발밑으로 갔는데요. 아니 이 여자가 이걸 안 주워주는 거예요. 분명 소리도 땡그랑 해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결국 저희 남편이 발밑까지 손을 넣어 주웠는데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오버를 하면서 자기 아기를 되게 이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으면서 말이죠. 아이고 잘한다 우리 꽁꽁이 박수. 이런 소리를 하더니 저를 힐끔 쳐다보는데 처음에 속으로 뭐야 왜 저래 싶었어요. 아니죠. 더 솔직히 말하면 저를 의식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하튼 그러다가 자기 지인들과 박장 대소도 하고 수다도 떨고 또 옆에 다른 모르는 아기 엄마한테 질문 세례까지 하면서 자기 아기한테 어머 꽁꽁아 저 아기는 통잠을 잔대 너도 좀 자야지 이런 소리나 하고 또 그 상대방이 첫째는 집에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며 어머 첫째가 있었어요. 이 지랄 아니 이게 놀랄 일이냐고요. 그리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 이때 제가 수유실 싱크대에서 숟가락을 씻고 있는데 굳이 제 앞에 와가지고 물을 먹으면서 저를 또 쳐다보는 거예요. 뭐 지금 이 내용들만 보면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겠지만 저는요. 왠지 모를 어떤 의식 오버 같은 게 느껴졌고 이게 너무 기분 나빠서 빨리 먹이고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꼭 그래요. 곁을 지나가는 30대 40대 아기 엄마들 저를 막 위아래로 되게 훑어보더라고요. 진짜 기분 더러워요 이거. 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열의 대여섯 명은 저를 훑어보고 그래요. 특히 이 중에 몇몇 아줌마는 막 뒤를 돌아서까지 저를 쳐다본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우리 아기 이제 겨우 두 살인데 벌써부터 이러니까 이러다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면 거기 있는 엄마들 견제가 얼마나 심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니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어차피 나는 지들이랑 친해질 생각 없는데 문제는 오며 가며 저를 견제할까봐 그래요. 어떤가요? 이거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하나도 안 예민해요. 그러니까 얼른 병원부터 가보세요. 2번 아니 그냥 길거리만 둘러봐도 나보다 훨씬 잘 입고 잘 살고 이쁘며 반짝반짝한 20대 아가씨가 널리고 널렸는데 손에는 분유통 기저귀 가방 들고 도통에는 애를 메고 있는 애 엄마한테 시기 질투를 하겠냐요. 하겠냐고요. 저기요 애기 엄마 얼른 깨어나세요. 드득쾅. 맞아요. 불쌍하고 안쓰러운 눈길이면 또 모를까. 쓴이는 내가 봤을 때 아직 자아가 비대한 채로 애까지 낳아버린 것 같아요. 2번 아니 니가 뭐라고 부러워. 장난하냐? 아니 너 뭐 돼? 그게 아직 나이도 젊은데 키까지 작으니까 더 어려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혹시 학생이 애를 낳았나? 이거 아니면 남편이랑 너랑 딱 봐도 나이 차가 오지게 많아 보여서 그런 이유 같은데 이거 뭐지 하고? 3번 니가 젊고 이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딱 봐도 나이 어려 보이는데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어휴 저 좋은 나이에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한심해 보여서 아니면 불쌍해서 훑어본 것 같은데 말이지. 근데 이런 애들 보면 정말 하나같이 그래. 다들 지들이 이뻐가지고 쳐다본 적 착각 오진다니까. 4번 아니 애까지 있는 유부녀를 도대체 누가 부러워한다고 이런 글을 써? 이쁘고 젊은 아가씨들 백화점에 널리고 널렸어. 보니까 쓴이는 생각이 좀 많이 특이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5번 아니 전혀요. 너보다는 미혼 30대 중반이 훨씬 더 부럽다고. 20대가 뭐 그게 뭐 그래봤자 넌 아줌마일 뿐이야. 6번 얼굴이 이쁘고 아기도 없는 20대 아가씨들이 부럽지. 아무리 이쁘고 젊어도 애 키우는 사람은 자기랑 똑같이 애들 키우는 사람 절대 안 부러워해요. 그냥 동병 상련의 대상일 뿐이지. 너도 나도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참 착각이 오지네. 7번 가끔 이런 애들 보이는데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요. 지 인생에서 가진 거, 나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 예전에 연진이가 했단 말이죠. 이 어리기만 한 년아. 8번 제가 27살에 아기 낳았고 키 167의 얼굴도 마찬가지. 크게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이런 쓸데없는 말까지 다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도 나한테 그런 쪽으로 관심이 없다는 걸 정확히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나이가 어려보이는데 아기가 있어서 신기할 수는 있어요. 그게 전부야. 질투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그래요. 9번 20대 젊고 예쁜 엄마가 바로 접니다. 이 글을 읽은 내가 다 수치스럽네. 끌 끌 어이구 아니 뭐 전지현급이면 또 몰라. 키 156에 아 예예 그러시군요. 10번 아씨 내 손발가락 전부 다 오그라들었네. 야 진짜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야 신기하구만. 11번 아니 야 너 인생 살면서 백화점 한 번도 안 가봤냐? 30대 40대 여자들이 20대에 애 낳고 폭삭 늙어버린 너를 도대체 왜 부러워한다고 있던 글을 써? 백화점에 가면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가 엄청난 부자라서 명품을 온몸에 휘감은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이게 전부가 아니지 30대 40대도 부티 오지게 나는 미혼녀들 넘치는 곳이 바로 백화점이야. 아니지 50대 60대 70대 할머니들도 부티 오지고 몸에 명품 두르고 다니는 거 천지삐깔인데 그런 걸 봐도 어? 그런 게 부럽지 니까짓 걸 누가 부러워해? 20대에 애 낳아서 불쌍하다는 생각하는 거면 또 모를까? 솔직히 너보다 비록 나이는 60대가 넘었지만 건물주처럼 보이는 할머니가 백배 천배는 더 부럽다 얘. 추가 또 어떤 아줌마는 옛날에 나 동물원 놀러갔을 때 차에 올라타니까 차랑 저 위아래도 훑어보던데요? 이거 우리 남편이 말해준 거라고요. 내 피셜이 아니고. 어이? 저 아줌마 너 왜 쳐다봐?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댓글에 남편이랑 나이차가 너무 많으니까 불쌍해서 쳐다본 거라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 남편이요. 저보다 두 살 많아요. 겨우 두 살. 열두 살이 아니고 두 살. 여하튼 오늘뿐만 아니라 평소 보면 그래. 30대 40대 그런 아줌마들한테 이런 시선 받아본 거 너무 많아서 자주 느끼는 건데요. 님들이 아무리 부정해봤자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온 사람인데 뭐 어쩌겠어요. 니들이 이걸 알아요? 중학생 때 서울에 놀러 갔는데 저희 아빠랑 알고 지내는 엔터계에 종사하는 분이 연예인 해볼 생각 있냐고 제안도 했다고요. 또 학교 다닐 때도 질투 오지게 많이 받았고 거기다 저를 따라하는 애들도 많아서 이런 거 너무 잘 안다고 못생긴 니들이야 모르겠죠. 설마 이것도 망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역시 그래. 키가 좀 작다 했더니 키 작다고 키로 비하를 하네요. 또 옷을 야하게 입었냐고 하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아기 데리고 야하게 입으면 시선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냥 평범한 셔츠 니트 반팔이랑 베이지 칼고 바지 입었었다고요. 여하튼 여기 댓글들 덕분에 애기 엄마들 특히 30대 40대 늙고 못생긴 애기 엄마들 잘 파악했어요. 그건 고맙네요. 근데 또 이걸로 질투 난다고 욕 오지게 하겠죠? 뭐? 안쓰러워서 쳐다본다고? 참네 어이가 없네. 그래요. 20대 애 낳은 거 안쓰럽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뭐 일부러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정신 승리 같은 거 말이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선이 너무 과하면 그냥 그 자체가 싫다라고요. 아기를 안 낳은 20대 아가씨들도 누군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면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맞잖아요. 아기랑 돌아다니는데 빤히 쳐다보면 기분 좋겠냐고. 거기다가 임신했을 때부터 쭉 그걸 당해왔다고 나는 동정이 아니라 이런 저출산 시대에 아기 낳은 거 그냥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유부녀를 왜 부러워하냐? 미혼이 부럽지? 이런 소리도 있던데 그래요. 사람은 자기랑 같은 범위에 있는 사람을 질투한다는 댓글도 있고 거기 공감해요. 아기가 없었을 땐 아기 엄마들한테 이렇게까지 이상한 시선을 느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까내릴 게 없으니까 산후 우울증으로 모는 거 보이는데 너무 유치하고 니들 불쌍해요. 참고로 말하지만 산후 검진 때 전부 검사해봤고 아무 이상 없었다고? 또 뭐라고? 네가 너무 뚱뚱해서 쳐다본 거라고? 웃기고 있네. 저요. 몸무게 43kg예요. 왜? 또 이걸로 질투든 하시려나? 댓글 1번 지금 여기서 쓴이를 비웃거나 욕하는 댓글들보다 애잔하게 또 진심으로 동정하고 걱정하는 댓글에 더 화가 난다면 이건 100%예요. 자존감 바닥이죠. 힘내세요, 쓴이. 2번 추각을 보니까 점점 더 확신이 든다. 너 정상 아니야. 병원 꼭 가야 돼. 아니, 키도 난쟁이 똥짜로만 한 게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어요. 또 그래봤자 애 엄마일 뿐인데 뭐 아줌마라고. 4번 에휴, 보니까 자존감은 저 지하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고 거기다 연극성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요, 쓴이야. 남들은 너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예 없다고. 애 엄마는 그냥 애 엄마일 뿐이야. 20대든 30대든 여자로 보이겠냐고. 제발 부러워해라. 어서 나를 부러워하라고 당장. 속으로 이렇게 외치며 발악하는 게 너무 빨리 보여서 불쌍하다. 도대체 자존감이 얼마나 낮으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하면 그러고 사세요. 뭐 어쩌겠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